성모 성심 성모 성심에 대한 공경은 17세기 프랑스 출신인 요한 웨드 성인에게서 시작됐는데 1805년 교황 비오 7세가 성모 성심 기념 추기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예수 성심 미사 안에서만 기억했다 이후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은 파티마 성모 발현 이후 아주 널리 전파되었다 파티마 발현 25주년이던 1942년에는 교황 비오 12세가 이 세상을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 성모 성심 기념일을 모든 교회가 지내도록 했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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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드리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지향을 두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와 화해의 은총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어머니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고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마음속에 성령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동정 마리아의 천구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저희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2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혜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했으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도단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소산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소산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뛰나이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뛰나이다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뛰나이다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뛰나이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케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뛰나이다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종기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대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이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내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다리스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오늘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기념하며 봉헌하는 이 미사는 사실 예수 성심 공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성심을 기억하며 덧붙여 공경을 드리던 성모 성심이 1942년 비호 12세 교황님에 의해서 따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 심장 깊숙한 곳에 모시고 기념했다면 오늘은 성모님이 지니신 포용과 관용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모시는 날입니다 어린 예수님을 되찾는 오늘 복음사활을 통해 성모님이 지니신 티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어떠한지 곰곰이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여러 군중이 섞여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뿐인 자식의 행방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달랑 세 식구가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친지와 친척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이동하다 보니 어디선가 잘 따라오고 있겠거니 여겼던 그 두 분의 마음이 철렁하고 가라앉습니다 당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린 예수와 떨어졌는지 감이 오지 않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그때 그 상황과 감정을 성모님은 당신 평생 가슴에 묻어두며 사셨습니다 어느 부모건 간에 자식을 향한 마음속 미안함의 공간을 만들고 삽니다 성모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자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걱정이 가득한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것이 모두 당신의 잘못인 듯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합니다 자식들이 그릇된 길로 빠질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교회의 어머니요 우리의 인도자이며 보호자로서 예수 친히 십자가 죽음 직전 맺어주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하느님의 자녀들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린 예수를 다시 찾는 환희의 순간을 보자면 예수님은 어느 저작거리나 마을 어귀 동네 뒷골목이 아닌 거룩한 성전 하느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 계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서로 자기 살길 바빠서 오순도순 밥 먹을 시간마저 부족한 현대 사회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만나 화해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무리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들을 단순히 낳아 기르는 것을 넘어 올바른 가치관과 영원한 생명을 전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기쁨과 희망 진리와 생명을 순수하게 전해주는 사랑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그 어떤 강요나 강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식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둡시다 제 아무리 생명을 주는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요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자녀들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놓아둡시다 주님의 종이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청했던 성모님의 자세가 모든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이며 그러한 순종의 자세로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업에 협력하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자 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각자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사고 들어보면 모두 늘 가슴이 시려웁니다 가정을 이룬 부모로서 조용할 날이 없이 흐르는 가정사 때문에 신앙을 기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고통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족들만큼 큰 기쁨과 위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듣기만 해도 따스해지는 마음의 단어가 삶의 어느 힘든 순간에 불쑥불쑥 올라와 눈물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토록 애절하게 기억되는 우리네 어머니들 부모님들처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인도되길 염원하시는 성모님의 티없고 깨끗한 성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잠겨 기도합시다 그분의 마음 안에서 오래도록 머물며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마음과 하나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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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를 기리며 드리는 기도와 재물을 굽어보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험을 흠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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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보아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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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성체에 참여하고 비오니 성자의 어머니를 기리는 저희가 주님의 충만하는 총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성심을 통해 십시무 caterpillar 하느님의 성여os 성신 내리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인도하소서 성신 내리라 성신 내리라